네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우리 두 분 또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탄산이 고생하셨습니다 얘네 뭐 한번 진행하려고 그래? 고생이 얘들 많죠? 진짜 엄청 힘들어 얘네 지금 스케줄을 따라다니니까 아이돌의 삶이 뭔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피곤해요 탄력만 닫ittens 이제 코에 보자 하지만 banking 팔로우奇 약간 바랍니다 아아악 아 au at 다리 다리 킹기 다리 킹기 다리 킹기 다리 킹기 다리 킹기 다리 킹기 다리 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처음에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. 보고 비슷한 강아지겠거니요 했는데. 근데 이놈이 원래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 아니거든요. 강아지 오면 다 도망가고. 근데 잘 어울리더라고요. 똘이가 사회생활이 되게 자감인 것 같아요. 잘 큰 것 같아요. 여기가 팔아다 있어요. 뭐야? 칼이 나. 같이 먹으라고? 같이 먹으라고? 저기 동생들이. 아니 우리는. 이제 듣다. 내가 이겼다. 뭐야. 안 돼. 배고프겠다. 너무 빨리 가져가.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. 엄마? 밥이네. 내가 좀 찍어. 응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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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어?